하율이가 아주 한상 차려서 지금 먹어요. 지가 달걀 하나 다 까고 이거 두부, 두부찌개 아주 여덟여덟한 두부찌개 넣어가지고 하율이 거는 이렇게 음, 고춧가루 없이 이렇게 한상 했더니 지가 국물 떠서 먹고 있어요. 어우, 잘 먹었네. 맛있어요. 그리고 저 우리, 어? 사전집에서 갖고 온 이 오이직이 그냥 한 접시 썰었어요. 그랬는데 거의 다 먹었어요, 지금. 어이구, 잘 먹네요. 밥도 먹고 어저께 호박 갖고 온 거 호박도 먹어야 돼요. 자, 이 호박. 호박도 먹어야 돼. 응, 그러세요. 달걀 반 먹다가 다 먹었네. 어이구, 잘 먹네. 두부도 잘 먹고 거기서. 할머니가 여기다가 다, 아이고. 자, 이거는 마늘이야. 이거 두부. 이거 두부. 자, 자, 자. 응, 됐어. 아이고, 혼자서도 잘 먹죠? 네. 아이고, 어이구, 잘 먹네. 아이고, 잘 먹네. 자, 자. 아이고, 잘 먹네. 아이고, 잘 먹네. 아이고, 잘 먹네. 아이고, 잘 먹네. 아이고, 잘 먹네.